그냥 디오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멀리 봐야 돼. 동화야, 동화. 저랑 MBTI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어, 남 진짜. 아빠야. 아, 미쳐버려. 아, 꼬부기 싫어. 어? 보자쿠에이! 안녕하세요. 카라. 누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야? 누굴까요? 디디야? 진이야? 얘길 안 해주는 거야. 끝까지 입 다물고 있더라.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다. 너무 예쁘시다, 진짜.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오늘 명섭맨 처음 뵙죠? 아, 처음은 아니고 네. 두 번씩 해요? 역하실까요, 저를? 제 이름 지어서 부르시면 어떡해. 슈이. 아, 지수은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울릉도 편 힘드셨죠? 예. 새롭게 좀 재정비하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죠? 울릉도 안 망했는데요? 조회씨를 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정비했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역대급 게스트를 모시게 됩니다. 저도 분장할 때 누군지 알려줬거든요. 지금 왜 나왔나 생각도 들어요. 아유, 뻥 아니야? 지금 월드투안이라고 바쁜데.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네. 오, 아유. 색깔이 다르다. 색깔이 달라. 그치?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지. 옛날에 우리 라디오에 한번 나왔었잖아. 아, 맞아요. 기억나세요? 이행시? 지수 이름으로. 어어어. 지? 지구는 둥글다. 수? 수박. 아, 나랑 비슷하네. 그때는 애기였는데 지금도 애기 갔다 왔는데 아유, 너무 예쁘다. 아, 근데 그때도 저희가 갔다 와서 되게 즐거웠어요.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그때 내가 기억으로 제니가 그때 명품부자를 쓰고 있었거든. 아, 맞다. 나 줄래? 그랬더니 하루가 진실된. 굉장히 진실된. 아, 근데 어떻게 저 뭘 또 가져왔어, 이렇게? 아니, 그럼 제가 이제 피크닉이라고 들어서 이제 캐파가 다르잖아. 다른 애들은 일생 빈손인데 글로벌 스타일이가 다르네. 이거 그냥 이렇게 뜯을게요. 줘보세요. 우와. 이야. 제작. 제작한 거야? 오. 저희 스태프분들 것까지 다 사오셨어요. 사비야, 법인카드야? 사비. 로컬스타하고 월드스타하고 달라요. 아니, 거기서 봤어? 네. 월드투어 하면서 좀 이렇게 심심하고 이럴 때 좀 봤구나. 제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리뷰하시는 거 보면서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웃겼어요. 공감도 되고 퇴근해봤구나. 그거 알지? 우리 다리 좀 뽑게. 오! 우리 지금 105만 넘었어. 알지? 야, 골든먼트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들고 다니세요. 아, 들고 다녀. 아, 들고 다녀. 월드스타 오면 나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100만 그냥 좀 부럽지 않아? 어때? 제가 더 높아서. 저도 잠깐만 다리 좀. 몇 만인데? 300. 300만이 넘는다고? 월드가 담겨 있으니까. 아, 이런 참 나 이거. 다리 펴, 다리 펴. 180만? 아, 그러면 뭐 나 인스타 지금 150만이거든. 200만이었는데 원래 좀 빠져도 150만인데 인스타는 좀 얼마나 되나? 7천... 7십 몇만? 7천만이 넘어?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번 가입한 거야? 아니요. 월드. 아, 부럽다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러워. 부럽다 진짜. 재수 월드 투어할 때 나는 경기도 투어하는데 야, 미치겠네. 와! 이게 만지지 마봐, 내 거야. 제가 먼저 만졌어요. 만지지 마봐.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 약 2년 걸렸거든, 2년. 2년에만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아, 이게. 이제 다이아버튼으로. 이게 있니, 이게. 너 먼저 받아, 너 먼저. 블랙핑크 걸로는 다이아버튼을 받아서 다이아버튼 어떻게 생겼어요? 받아봤어요? 고치인데 다이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 멋있다. 다이아버튼을 받았대.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 더 치고 갈게요. 탑스타만 만나는 강아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BTS 진 만났고 이번에는 이제 지수 만날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카라야. 카라야. 카라, 걷어. 카라. 와, 진짜 귀여워. 카라야, 이리 와. 진짜 귀여운데? 예, 그죠? 카라야, 여기 저기 월드스타. 너 이거 행운이다. 이거 한 번 안겨봐. 귀여워. 어, 안겨봐. 어 오오오오오 요아 오오오오 날 좋아해 어떡해 부럽다 어우 부럽다 어우 심장이 되게 뛰고 있어요 심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좋아하세요? 저는 몰티즈 저는 아 그래요 강아지를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카라 여기 이제 온다고 그래서 목욕시켰잖아요 15만 원 주고 카라야 됐어 이거 들어가 아니 근데 할명수 나를 보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닌 거 아니야 응 그치? 이번에 7년 만에 솔로 앨범이 나오면서 박수하면 줘, 박수하면 줘. 아니 근데 솔로 앨범은 각자 한 번씩 다 내는 거예요? 각자 한 번씩 내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였고요. 먼저 한 사람이 겪은 어려운 것들을 전수해줘. 아 이런 거 하면 어려웠어, 이런 거 하면 힘들었어.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죠. 아니 그러면 보통 요즘 아이돌들이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데 선주문이 들어오지 않나요? 맞아요. 선주문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파다의 왕자 옛날에 내가 2,000장 팔렸는데 아니요? 그때는 저 어려운 시기야. 선주문량이 95만장. 밀리언셀러고 나는 백만. 와! 기분 좋겠다. 네 뭔가... 그래요? 지수 뮤직비디오에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부담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좀 쿨하게 해주지. 이거 또 뭐 이렇게 기사로 내놔. 아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인데 기본적으로 퀄리티는 진짜 잘 나오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 지금 아니잖아요 아, 진짜 궁금해 아니... 어머! 어머! 너모야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야! 야, 야! 야, 월드스타프에는 그게 뭐하는 짓이야? 대박 조짐! 원래 꿈도 똥꿈이 어떤 개만 남기고 갔단다 근데 지금 저 월드투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만 딱 투어가 없고 예능을 뭐 한두 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어? 너무, 여기서 여기 너무 나가고 싶은데 저 박명수 선배님 꼭 만나야 돼요, 이렇게 살명수로 고른 거죠 아, 배우네가 어디가도 달라요 어? 현명하고, 스마트하고, 예쁘고 배운 친구들이 어딜 가도 이렇게 설명수를 선택을 해요 옛날부터 저희 스태프들이 저보고 되게 유명한 짤들이 많잖아요 너무 명언이다, 이거는 막 마음을 새겨놔야 될 명언인데요, 이러니까 저한테 항상 보내면서 너 같아 누가? 내가? 네, 되게 비슷하다 아니, 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지금 장한의 화제 중건금하라고 알아요, 중건금하?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 와, 이거지? 이거다! 진짜 맞는 말! 진짜 맞는 말! 그럼,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지 뭐 목도 꺾인 거 같은데, 괜찮아요? 왜냐면 저랑 또 MBTI도 똑같으시더라고요 ISTP예요?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저는 혼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친구가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저, 저 완전 필요 없어요 저 완전 혼술이에요, 혼술? 혼자 밥 먹어요 나는 결혼해서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있고 싶어요 아, 근데 조금 나랑 좀 비싼 거 같은데 따로 사라 따로 사라 따로 사라구요? 잘 살고 있는 집 안에 따로 사라구요? 내 집, 옛 집, 같이 있는 집 자기만의 공간이 저도 있어요 있긴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맨날 거기 누워있어요 저도 항상 쇼파에 누워있거든요 쇼파에 누워있다가 아, 여기서 너무 누워있었다 싶으면 침대에 가서 누워요 침대에서 너무 누웠다 싶으면 다시 쇼파 와서 TV 봐요 근데 저 지수야, 세월이 흐르면 기스 누워있게 되니까 지금 서 있어 서 있는 게 너무 힘든데 저기 보니까 저 짤이 지금 뭐예요 저게? 앰버서드가 뭐야? 호텔이야? 아, 이게 저 스포츠 브랜드 모델이구나 컷스 봐 우리 지수가 누구지? 얼른 맞춰보세요 와! 디올 까르띠에 디올 뷰티 아르띠에 오우, 멋있다 야, 내가 디올 되게 좋아하는데 맨투맨 하나 살 건데 같이 가면 안 돼요? 거기 얼굴 붙어있어요? 뭐 붙어있는데도 있고 안 붙어있는데도 있고 은근히 봐요, 가서? 붙어있다고 하면 찾아가죠 잘 붙어있나? 아, 찾아가요? 이번에 프랑스 오그 화보를 찍어서 그게 이제 서점 같은 데 앞에 크게 잘 붙어있어서 잘 붙어있나 창문 잘 닦았나? 야, 어떻게 성격이 나그럼 똑같아 이렇게 그러면 디올 매장에 간 적은 없어요? 있죠 알아보죠? 뭐라 그래요? 나다 이 취미 이 취미 약간 아리성 하니까 이러면 제가 막 예스 맞다 그쪽은 다른 거 물어봤는데 예스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예스 여기 예스 저도 좀 이런 브랜드 엠버서더 할 수 있을까요? 활명수 브이로그 보니까 해외로 엄청 나왔던데 맞아요, 투어 때문에 그럼 가본 나라 중에서 나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런 나라 있었어요? 딱 갔을 때 그냥 파리 허거찜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허거찜이 좋았어요 야, 왜 파리까지 가서 허거를 먹어? 근데 그래야 돼요 독일 가서도 허거 되셨던데 모든 도시에서 허거도 허거 브이로그를 해요, 저보고 독일 가서 허거 먹고 프랑스 가서 허거 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프랑스 허거찜이 제일 맛있어요 어떻게 다른데 맛이? 찐이에요 완전 센 느낌? 나는 못 먹겠던데 아니요,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나도 먹긴 먹는데 향이 좀 쎄가지고 근데 하얀탕도 있고 토마토탕도 있고 이래서 할 수 있어요 팔명수 이상 소리 많이 하네 기본적으로 영어는 이제 잘하지 아주 잘하죠 아니요? 그냥 말을 안 해요, 잘 아니, 그래도 사람이 노력을 좀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다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굳이 나서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훌륭한 애들이 있고 나까지 올 필요가 없다 똑같네, 나랑 굳이 나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굿! 아, 굿! 아... 퍼펙트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음식점 가서도 그냥 팝하고 찍어서 번역 돌린 다음에 디스 디스 저요 왜 그렇게 재밌을 수 있는 거? 영어는 항상 제자리 걸은 거 같아요 김종국이 제자리 걸은구나 언제나 제자리 걸 블랙핑크나 이런 팀들은 공항 패션 같은 게 꽤 찍히니까 저도 옛날에 무드할 때 해봤지만 이어폰 이만한 거 꽂고 여기 꽂지도 않아요 저예요, 저 저는 헤드셋 끼고 그냥 무예요 다 들려요 사람들 팬들이 만약에 이슈야부에 가서 뭐 했어 네, 했어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저는 한 5분 만에 나가요 아, 늦었다 옷 입고 마스크랑 모자 쓰면 눈만 보이거든요? 어떤 거님도 안 바르고 이제 헤드셋은 안 하는군요, 이제 어차피 대답할 거니까 좀 불안해 전동 캐리어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데 저게 아예 카트라이더처럼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내가 탈 수도 있어요? 네, 완전 이렇게 타고 가네요 와, 대박 저는 이제 안 샀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저거 다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슝 가요 그러면 힘든데 부럽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출발해요 왜냐면 어차피 따라잡히거든요? 독특하면서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거 같아요, 진짜로 어? 대본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본 아니에요 전 대본을 보진 않아요 셀카도 많이 찍어요? 별로예요, 셀카 찍으면 난 셀카를 안 찍어요 남들도 잘 찍어줘요, 사진도? 완전 잘 찍죠 저만큼만 찍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항상 아, 너무 짜증났어, 지금 방금만 아, 나만 편하게 저도 사진 좀 찍거든요? 어? 진짜 잘 찍으시더라고요 조금 찍어요 한번 대결 한번 해볼래요? 좋아요 제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벌써 구도가 다 나왔어요 명중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 꽃이랑도 한번 이번 앨범 이름이 비거든 야, 이거 진짜 잘 나온 동화야, 동화 보자 딸같이 찍어줄게 대학 표지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웃어, 옆에 보고 웃는 거 좋아 여기 잠깐 누워볼 수 있니? 미안한데 아무렇게 찍어도 잘 나와 그냥 디오를 하는 게 아닌 거 같아 어우, 여기 난리 났어, 여기 난리 났어 아니, 그냥 필터 아무것도 안 건드렸거든, 봐봐 필터, 필터 그냥 누워 있는데도 이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무 예쁘지? 그냥 이거 됐다 됐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완전 잘 찍죠 저만큼만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전 지금 벌써 구도가 다 나왔어요 거기인 거 같아요 오 어? 마음에 들어요 고민 여기에서 받아, 밑에서 받아 이상해요 너, 안정도, 너 진짜 가만히 안 놀다, 너 여기서는 완전 인생샷 나올 거 같은데, 어떡하지? 요즘 스타일로 찍어볼게요 요즘 스타일로 찍어볼게요 남친 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남친 짤 잠깐만, 아니야 이 다리 놓칠 수 없는데 남친 짤 이게 어떤 남친 짤이야, 할아버지지? 진짜 남친 짤 어디 봐, 너 이런 남친 만나보십니? 이거 푸사각이에요, 지금 너 꼭 이런 남친 만나라 알았지? 이건 뭐야? 이건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땅에 누워있으면 되는데 신고해야지 이거 봐, 이거 봐 원판이 좋으니까 뭐를 해도 얘기하는데 어디 가냐, 또 얘는 오늘 지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요? 아니요? 리뷰 콘텐츠를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다음에 불러주세요, 저 먹는 거 할 때 저울빵 조엄 할 건데 오, 좋아요 그거 저랑 해야 돼요, 그거 놔둬도 돼요? 저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 바꾼 애들 많아 매니저 전화하면 저 지수이를 안 봐요, 이래 쿠로미가 포함되어 있는 산리오 언박싱 할 거예요 산리오가 뭐야? 헬로키티랑 뭐, 쿠로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디즈니 같은 캐릭터 회사구나 맞아요, 맞아요 저는 쿠로미를 제일 좋아했어요 원래 얘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제 얜 아시죠, 헬로키티 알지, 그 헬로키티 봐봐요, 헬로키티 다 알잖아요 얘는 잘 모르시죠? 모르지 그러니까 얘가 물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탔어요, 얘로 짱구알 100개 까 보신 적 있잖아요 아,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오늘도 산리오 랜덤키링 17종을 모아라 그래서 17종을 다 모으셔야 두 분 퇴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스텝 몇 명이에요? 더 붙어 근데 이 안에서 안 나오면 더 있어요? 100개 까시면 17개 있겠지, 상식적으로 없으면 사귀지, 이거 없을 거 같아 왜 이게 부정적이야 시작 전에 저희 머리띠 골라서 하나씩 써보고 갈게요 저 이거는 추천드릴게요 이걸 또 해야 됩니까? 네 할아버지인데? 네 전 이거 좋아요 좋아 블랙핑크 저번에 우리 팬미팅을 했는데 20대 여성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 왜 그런 거 같아? 한번 얘기해줘봐, 20대잖아 너무 공감이 되고 틀린 말이 없다 그게 다야? 멋있다 음 귀엽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귀엽다? 귀엽다고 그래요, 귀엽다고 귀여워요? 와, 이게 이거 약간 모든 애기들의 꿈 아니에요, 이거? 전 애기 아니, 할 것인데요? 모든 모든 나왔어요, 지금부터가 뭐예요? 폼폼 뿌린 A 이건 뭐야? 포차코 벌써 2개 나왔잖아요 물량 되겠어요? 뮤직비디오 2번 타라 그러면 앞뒤로 혜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네 헬로 키띠 헬로 키띠 헬로 키띠 크로미 크로미 레어 크로미 A가 나오면 대박인 건데? 크로미 A요? A잖아요 이게? 크로미 A잖아요, 이거 레어예요 내가 뭔 줄 알아, 지금 당근마켓 팔아야 돼요, 이거 이거? 이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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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로? 내 생각에 이 반은 레어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이면? 빨리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요 리틀 트윈 스타 라라 헬로 키티 펌펌프린 B 아, 똑같은 거 남았네 펌펌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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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꼴 보기 싫어 폴보기 싫대 그냥 두 개 나온 죄로 꼴 보기 싫어 졌어 왜냐면 엎프리가 일찍 못 가지 않아 아 미쳐버려 아, 짜증나 진짜 펌펌프린이죠? 펌펌프린 또 나왔어, 펌펌프린 저도 해, 펌펌프린 펌펌프린 A, B 꼴 보기 싫어 제 생각에 80%는 펌펌프린일 것 같은데 아 아, 이게 나이 오시면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뽑은 건 좀 독특한 건데? 어? 마이 멜로디 A 마이 멜로디 멜로디 사랑해 멜로디 마이 멱로디 진짜 이번에 한번 보자 니까만 보자 이번에 왠지 저 키키 나올 것 같아요 키키? 어? 뭐야? 아, 꼴 보기 싫어 라라 아 잠시만요 라라 아, 미쳐버려 아,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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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라 아, 라라 남의 속도 모르고 웃고 있어 그래도 저 라라 제가 다 뽑았어요, 이거 잠깐만 이거 안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으악! 이게 뭐야? 키키, 이게 키키야? 키키, 키키, 와! 키키 아, 나온 거 나왔어? 너보다 내가 운이 좋다 이제 몇 개 안 나왔어? 아, 근데 전 나온 것만 계속 나오는데? 헬로키지 B 야 야, 야, 이거 안 나온 거 같아 안 나온 거 같아 안 나온 거 같아 안 나온 거 같아 되게 운이 좋으시다 어, 안 나온 거예요! 시나모롤 B 내가 지금 안 나온 거 많이 뽑고 있어 저한테 하나 뽑아주세요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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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야지 짜, 짜 어, 어디, 그걸 봐 나온 거야? 뭐지? 헉? 왜왜왜왜왜 나온 거 같아 연기 잘한다, 너가 너한테 플렉스 나가겠다, 나중에 이 안에 뭐 이렇게 사탕이나 껌 같은 거 주면 맞아, 맞아 먹으면서 할 텐데 너무 각박한데? 어, 부러졌어! 아니야, 그냥 걸어놔 있다 너만 조용해라 너가 넘어갈 수 있는 분이라며 생분들이 선물을 뭐 해줘? 뭐 특산물 같은 거 보내주고 그래 뭐 오징어 한 쪽 이런 저희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과자나 라면 같은 거 나라 라면이나 독특한 선물 없어서? 도자기를 준다든지 뭐 도자기 집 문서를 준다든지 뭐 집 문서 뭐 그런 거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나와라 어? 저 다음에 나와서 꼭 먹는 거 할래요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네 매니저가 번호가 바뀐다고 그런다니까 저 빵 진짜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고 케이크도 케이크를 진짜 올리고 그건 다 했잖아 안 한 거를 왜 하셨어요 벌써 너한테 허락 맞고 하리? 어? 치킨 보면서 저도 아 치킨은 아껴두지 이거 내 건데 아니 6년 만에 처음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떡볶이는 거 맛있는데 오 맛있는데 대박이었어 진짜 맛있어 떡볶이 그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수랑 할 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칼국수 칼국수 같은 거 좋아해? 냉면 냉면 오 냉면 좋아요 냉면 투어 언제 와 한국에? 안 오라고 그러지 이러고 안 온다 냉면 투어하고 노래방에서 냉면 같이 한번 부르자 다시 그런데 이게 바로 나온 게 대박 이게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인생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 건가봐요 잠깐만 내가 안 나온 건데 맞춰봐 뭐야 탁시돌 샘 B 어떻게 생겼는데 그거는? 펭귄 왜? 오 내가 주인공이었어 방금은 우리가 내가 뽑는데 제가 이걸 맞췄잖아 이거 봐 뽑은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자기가 주인공이야 왠지 각자 집에 가서 오늘 최고의 순간은 이거 뽑는 거 나이가 맞죠? 진짜?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다 뽑았어, 거의. 어? 후자코 에잇! 아아악! 진짜로? 그럼 끝난 거야, 우리? 아니에요. 리틀 트윈 스타. 이거 뽑는 사람이 하반기 대박 나는 거야. 둘이 말 타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말 타고 있는 거 뽑으면 되는 거야? 네. 이 둘. 누가 말을 탄다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이다! 지수보다는 제가 뭐.. 제가 올해도 운이 지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 솔로는 상반기에 나온다는 거. 하반기 가지세요. 하반기 먹고? 상반기. 지수가 상반기 갖고 그러면 되겠네. 리틀 트윈 스타까지 해가지고 열 일곱 개 성공했습니다. 좀 더 해보고 싶다, 재밌다 근데. 다 까볼까요? 저 레어가 한 번 더 나오나 알고 싶긴 해요. 레어를 또 뽑는 사람이 내년 상반기에. 하나부터 제발 나와라. 내년 상반기에. 내년. 진짜 레어였네. 중요한 건 17개를 다 찾았기 때문에 성공해요. 근데 진짜 이거 하나 안 나왔으면 못 나올 뻔했다고. 이게 처음에 나와준 게 우리한테 행운이 이거 둘이 잘 맞는 거 같네요. 진짜 나중에 냉면 리뷰할 때 꼭 나와주세요. 냉면이랑 빵이랑 지금까지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뽑은 것들 있잖아요. 1등들만 모아서 그중에서 베스트를 뽑을 때 제가 나올 거예요. 그냥 니네 회사가 니네 회사가 할 명백을 사면 안 되니? 신곡 저 제목이 뭐예요? 꽃. 꽃? 네. 꽃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지수양의 노래가 정말 활짝 펴가지고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아 너에게서 떠와줘 꽃 향기만 남아 헤이 헤이 리뷰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김밥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아 안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그냥 예예 이렇게 오오오 기문이 돼 있는데 네. 건배 한번 하시고 깻잎이 향이 확 올라오네. 그죠? 참치맛. 당연히 참치맛이 참치 안에 깻잎이 있잖아요. 깻잎향이 참치의 약간 비리탄스러운 생선향을 잡아줘요. 리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맛이 어때요? 깻잎이 네. 참치에 미림향을 확 잡아주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메인 DC 나왔습니다. 어떻게 입에 좀 맞으세요? 세인다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